기와 지붕의 구옥이 있지만 마대지성 토지의 매매입니다. 충주시 음방동 전통시장 인근 대로에 근접해 위치하고요.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80%의 일반 상업지역이네요. 개지 102평형에 68년 중동의 주택 31평형이 있습니다. 리모델링도 가능할 듯 싶지만 신축이 경제적일 듯 하구요. 대로에 근접한 상업지역이라서 폐형단가가 좀 센 편인데요. 의매가격을 3억 5천에서 3억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. 푸這麼 8천es 음방동 전통시장 핸드 락시